이번에 차이를 극복하는 전략 두번째입니다. 갈등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한번 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TA 교류분석에 의하면요. 모든 사람은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네 가지로 정의될 수 있는데요. 인생 태도라는 것은 우리가 삶의 중요한 국면마다 그 사람 나름대로 그 삶을 대하는 태도나 방식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이 삶을 대하는 인생 태도가 첫번째 방법은요. I'm ok, you are ok로 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 자신도 믿고 다른 사람도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죠. 두번째 분들은요. I'm ok, you are not ok입니다. 나만 맞고요. 나만 옳고 다른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틀렸다라는 태도로 삶을 대하시는 거죠. 세번째 방법은요. I'm not ok, you are ok입니다. 나는 늘 자격이 없고요. 나는 늘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맞고요. 다른 사람한테 의존해야 됩니다. 네번째는요. I'm not ok, you are not ok. 나도 틀렸고 너도 틀렸습니다. 삶은 어차피 옳은 게 없고요. 목표도 없고요. 모든 걸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인데요. 그러면 이런 4가지 인생 태도를 가지신 분들이 각각 인간관계나 갈등 상황에서 그 갈등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요. 일단 I'm ok, you are ok 태도를 가지신 분들은요. 인간관계에서 나도 좋은 사람, 너도 좋은 사람 우리는 사이좋게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갈등관계에 부딪혔을 때도요. 우리는 이 갈등을 정확하게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너와 나의 목표를 분명히 한다면 스스로 믿고 협력해서 같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방법으로 이 갈등을 대하십니다. 두번째, I'm ok, you are not ok는요. 사실 늘 인간관계에서요.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왜요? 내가 맞으니까요. 상대의 의견을 받아들이기가 힘들고요. 상대가 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등관계에서도 대하는 태도를 좀 보면요. 타인은 막 몰아붙이는 경우가 많고요. 일방적으로 상대의 의견은 잘 듣지 않고 내 의견만을 주장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번째, 인생태도. I'm not ok, you are ok 태도를 가지신 분은요. 인간관계에서 나를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갈등 상황에서도요. 이건 내 잘못이에요. 이런 갈등이 놓여진 이유도요. 내가 부족해서입니다. 내가 늘 영향이 부족하고 내가 늘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대방에게 모든 걸 양보하고 모든 걸 의지하려는 태도를 많이 보입니다. 네번째, I'm not ok, you are not ok 태도를 가지신 분은요. 다른 사람도 묻지 못하고 나 자신도 믿지 못합니다. 어차피 목표의식이 낮고요. 포기가 빠르기 때문에 갈등 상황에서도요. 이 문제를 무시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문제라면 문제에 쓰러져 버리신 거죠. 포기해 버리시는 거죠. 이런 태도를 많이 취하게 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등 상황에서 나는 주로 어떤 인생 태도를 갖고 있는가, 내 태도는 좋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